아주 조금만 알록달록 색깔이 진짜 예쁘네요. 홍고추가 들어가서 고기 같은 게 한쪽에 쓸리지 않게끔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전은 이렇게 기름이 넉넉하게 약간 튀기듯이 굽는 게 맛있습니다. 어릴 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전 붙이는 거 옆에서 몰래 집어먹다가 어머니에게 혼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 역시도 명절 음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전입니다. 그런데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전 하나를 준비를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 주위에는 이번 명절에는 전을 아예 준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명절에 전을 안 붙이다니요. 너무 아쉽잖아요. 저 역시도 비슷한 고민을 하다가 재료비 부담을 확 줄이면서도 맛있는 전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번 명절에 부담 없이 맛있는 전 요리를 준비하실 수 있는 비법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는 바로 이 버섯들로 만드는 전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팽이버섯, 쇠송이버섯, 마탈이버섯인데 이 세 가지 버섯은 마트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버섯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 세 가지 버섯 같은 경우는 영양가가 풍부하고 식감은 고기처럼 쫄깃쫄깃하면서 맛있잖아요. 특히나 이런 버섯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기름지지도 않고 누구나 붙이기 쉬운 재료들이라서 이걸 붙여놓으면 깔끔한 명절상을 차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로 이 버섯들로 풍성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재료비 부담을 줄이고 정말 맛있는 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기 쉽게 오늘 버섯들을 가지고 만들 전을 순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새송이 전을 준비할 건데요. 새송이 전은 이 밑둥 부분 노란색 부분만 제거하시고요. 새송이버섯의 갓 부위도 잘라주세요. 그리고 갓 부위는 따로 보관하시고요. 몸통 부분만 전으로 쓸 거라서 이렇게 따로따라 두시고 이거 밑둥은 버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갓 부위도 이쪽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새송이버섯은 길게 모양으로 잘라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도 잘라 볼게요. 새송이버섯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마이이나 접시 준비하시고요. 이쪽에 이렇게 깔아주세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뭐 할 것 같다라고 느낌이 오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살짝 소금을 뿌려가지고 간을 해놓을 거라서 잘 펼쳐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둥근 부위보다는 평평한 부위가 좋겠죠. 하신 다음에 여기에 소금을 살짝씩 이렇게 뿌려가지고 간을 조금 해놓을 겁니다. 재료는 간단하지만 약간의 테크닉을 넣어서 맛있게 만들 생각이라서 소금 다 뿌려주시고요. 새송이버섯 30분 정도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마타리 버섯을 준비할 건데요. 마타리 버섯. 마타리 버섯은 다 잘라가지고 동그랑땡처럼 전을 만들긴 할 건데 모양에 상관없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안 떼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식감의 다양성이 생긴 것 뿐이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버섯 한쪽에 담아주시고 여기에 새송이버섯 갓 남겨두었던 것도 이렇게 약간 비슷한 모양으로 잘라서 같이 섞어줄게요. 이런 새송이버섯 같은 경우도 식이섬유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버섯이니까 자주 드세요. 나머지 재료도 다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버섯이 두 가지가 여기에 색감을 좀 더해줄 홍고추랑 청양고추 하나씩 들어갈게요. 모양은 편할 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반 갈라가지고 이렇게 갈라서 할게요. 다른 고추도 넣어주시고 그런 색깔 예쁘네요. 이렇게 색감이 예뻐야죠. 여기에 양파. 양파 많이 안 넣을 거예요. 1분의 1개 정도? 양파 넣어주시고 3개만 다져서 넣을게요. 항상 많은 꼭다리는 제거하시고요. 큼직큼지막하게 이렇게 큼직큼지막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자 모양으로 얼추 다 됐는데요. 여기 간을 조금 할 건데 제가 웬만하면 MSG는 안 쓰지만 소고기 다시도 조금 쓸게요. 버섯이랑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전에는 소고기 다시도 들어가서 약간 고기 맛을 내주면 맛있더라고요. 정말 조금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전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저는 다시도 조금 넣는 편이에요. 여기에 소금간. 전간은 다 입맛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만큼 하세요. 한 끈술 두 끈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진짜 자기 입맛에 맞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부침가루, 전분 그리고 카레가루까지 이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반죽을 만들 거거든요. 부침가루 하나, 둘, 셋 감자 전분 감자 전분은 99% 함유량입니다. 감자 전분 하나 여기에 커리가루 3분의 1 숟가락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한번 섞어주시고요. 계란 두 개 계란 두 개 넣어서 잘 섞어주시고요. 전분하고 부침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찐빵처럼 나와버리니까 되도록이면 비율이 재료 비율이 훨씬 많고 가루들은 조금 도와준다라는 정도까지만 해주세요. 일반 해물파정 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계란이 잘 안 묻어버리면 그 부분은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되도록이면 최대한 하나하나 잘 묶게 비벼주세요. 이렇게 섞으면 보시는 것처럼 다 노란빛이 골고루 섞이게 됩니다. 전 이렇게 이거 준비해가지고 한쪽에 놔두시고요. 그러면 살짝 버섯에서 물이 나올 거거든요. 소금기가 약간 있어서 살짝 물 나올 때 그때 다시 붙이도록 할게요. 한쪽에 놔두세요. 색깔 되게 예쁘죠 지금. 자 그리고 이번에는 팽이버섯전을 준비해 볼 건데요. 팽이버섯전은 이 아래쪽 밑도 이걸 좀 넉넉하게 자르세요. 노란색 부분 다 제거해주시고요. 팽이버섯을 높여 두시고 1cm에서 5mm 사이 두께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팽이버섯 이 아래쪽은 조금 손으로 뜯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잘 뜯어가지고 이런 버섯들을 통째로 붙여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확실히 맛이 좀 모자라요. 감칠맛이 많이 있는 버섯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약간 동그랑땡처럼 만들어 먹는 게 맛있습니다. 훨씬 맛있어요. 자른 버섯 담아주시고요. 여기에도 마늘 3알 다져서 넣을게요. 팽이버섯에 들어가는 마늘은 조금 잘게 다져주세요. 자 이렇게 마늘 넣어줄게요. 여기에 파를 잘게 잘라서 오늘 제가 장을 본 게 14,000원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레시피 잘 보셨다가 따라해보시면 한 2만원 정도 안쪽으로 이번 명절 때 전 붙이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또 육전 같은 걸 하시게 되면 뭐 좀 더 금액이 들겠지만 이거 세 가지만 해 놓으셔도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대파도 담아주시고요. 함께 양파 1 4분의 1개 작게 잘라가지고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시고요. 돼지고기, 잡채용 고기 썰어져 있는 건데요. 이거를 100g만 넣겠습니다. 잘게 잘라가지고 이 부위는 돼지 뒷다리 부위입니다. 가성비 좋은 부위들을 모아서 맛있게도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 레시피 정말 좋으실 거예요. 잘라둔 고기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두부 한 물을 넣어줄 건데요. 두부 한 번은 손으로 그냥 으깨주세요. 물기가 안에 있는데 괜찮습니다. 물을 따로 안 넣을 거라서 이 정도 물기는 괜찮거든요. 이렇게 다 으깨가지고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여기에 색감을 더하기 위해서 홍고추 하나만 넣을게요. 색감을 더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4등분 돼가지고 잘게 잘게 잘라 넣을게요. 그리고 또 매운 거 좋아하니까 청양고추는 각자 기호에 맞게끔 넣으시고요. 선택사항입니다. 저는 기름에 붙이는 거니까 약간 살짝 매콤한 맛이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할 때 청양고추를 꼭 넣는 편이에요. 간장에라도 청양고추를 좀 넉넉하게 넣어서 좀 매콤하게 찍어 먹는 편이에요. 그건 기호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자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시고요.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들어간 거 같은데 막상 해보시면 어려운 재료가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자 이렇게 고기가 좀 들어갔잖아요. 고기가 들어갔으니까 다시다 비율 조금만 높을게요. 반 숟가락 좀 넣으시고요. 감자 전분 둘 반, 두 개 반 넣었어요. 부침가루 일곱 테이블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계란이 다섯 개 양이 많으니까 다섯 개 정도 넣어야 돼요. 계란 우선 계란부터 깨가지고 잘 섞어주시면 되겠죠. 잘 섞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소금 두 꼬집 정도 넣어주세요. 전에 간은 입맛마다 다르기 때문에 간을 약하게 해서 다 한번 비벼서 한 번 붙여서 먹어봐야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추가적으로 하실 분들은 더 하신 다음에 그랬을 때 맛있으면 계속 붙이고 아니면 간을 더 맞추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고기 같은 게 한 쪽에 쓸리지 않게끔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음 지금도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맛있어 보이네요. 약간 샐러드 같은 색감이 나요. 우리나라 음식들은 색감이 좋아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괜히 요새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에서 유행인 게 아니겠죠.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인정받고 있으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끈적임이 없거나 그렇다 싶으시면 그때는 약간 계란 같은 거 추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조건적인 정답은 없으니까 기호에 맞게 조금씩 변형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것도 반죽이 다 이래 끝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준비해 두었던 버섯 버섯이 잘 절여졌는데요. 붙일 때 팔로 살짝 모양만 좀 내줄게요. 이 길이를 버섯 크기 정도로 이렇게 쓰고 남은 것들을 잘라가지고 냉동실 보관했다가 쓰실 수 있으니까 버리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최대한 다 쓰셔야 돼요. 대파 녹색 부분 이렇게 그냥 길쭉한 잎사귀 모양으로 자를 거예요. 이게 귀찮으시면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명절이니까 그냥 이왕이면 다궁치말하고 조금 이쁘게 먹자는 거라서 명절 분위기는 내야 되니까 자 뭐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될 것 같네요. 너무 힘을 권해도 맛없어 보이니까 자 이렇게 준비했고요. 비닐 준비하시고 이 비닐에 부침가루 부침가루 한 숟가락 감자 전분 한 숟가락 이거는 일대일로 넣으세요. 하나 듬뿍 여기에 커리 3분의 1 다시다 조금 한 꼬집이에요. 한 꼬집 믹스를 해주시고 이렇게 명절 음식 준비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썼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요리 끝내놓고 한번 해야지 하면 진짜 큰일 되거든요. 꼭 되도록이면 바로바로 정리 다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명절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일입니다. 비닐에 버섯 넣으시고요. 뒤에 묶어주시고 골고루 잘 묻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러면 버섯이 굉장히 골고루 묻었거든요. 지금 조그마한 볼 하나 준비하시고요. 계란 두 개 깨주시고 계란에다가 간장을 아주 조금만 색깔이 많이 변하지 않게끔 보시면 조금만 넣었어요. 준비해 주시고요. 잘 섞어주시고 잘 섞어주시고요. 자 오늘 잘 섞어졌으면 버섯을 넣어가지고 계란물을 이렇게 잘 입혀가지고 팬이 달궈졌으면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두르시고 팬 달궈진 다음에 두르세요. 약간 튀기듯이 할 거라서 넉넉하게 두르신 다음에 이렇게 올리시고 여기에 잎사귀처럼 놓으셔도 되고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잎사귀처럼 놓으실 분들은 잎사귀처럼 놓으셔도 되고 한껏 각자의 예술혼을 불태여 보세요. 이럴 때 이렇게 해보지 언제 하겠어요. 청소년은 귀찮아하지도 않죠. 이렇게는 맞죠? 이럴 때 조금 품이 들더라도 이런 날 그냥 기념삼아 재미삼아 한다 생각하시면 즐겁잖아요. 불 너무 세게 하면 타기만 하니까 불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전 묻힐 때 대파를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올리실 분들은 그렇게 올리셔도 됩니다. 자 취향껏 하세요. 색깔 이쁘네요. 엄청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어요. 고소한 계란 부친 냄새. 벌써 군침이 돕니다. 전을 정말로 좋아해요. 정말로. 너무 좋아해서 저는 전한테 진심이에요. 같이 일할 때 직원들이 전 좀 그만 좀 먹자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아했거든요. 맛있게 먹어놓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반대쪽도 충분히 갈색빛으로 익혀주시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기름이 넉넉하게 약간 튀기듯이 굽는 게 맛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살짝 이렇게 갈색빛이 나게끔 익혀주세요. 기름 빼주시고 이렇게 망같은 곳에 올려가지고 보세요. 이건 이런 모양이고 또 이거는 또 이런 모양이고 되게 이쁘죠? 정해진 모양은 없으니까 각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진짜 색깔 너무 이쁘죠? 이거는 보시면 약간 대나무 모양 같기도 하고 그죠? 명절은 좀 이런 맛이 있는 거 같아요. 좀 평소 시에는 귀찮던 작업들도 명절이니까 하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 명절인데 좀 하지 뭐 같이 하면 재밌기도 하고요. 물론 저는 지금 혼자 하고 있지만 가족분들에게 혹시 있으시면 명절 날에는 꼭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냥 혼자 다 일하지 마시고 같이 해야 재밌지 이런 거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혼자 하면 노동이잖아요. 이런 거는 같이 해서 같이 맛있게 먹고 저도 어머니 도와드리면서 이거 준비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부모님을 안 뵌 지가 몇 년 된 거 같은데 이런 요리 할때는 한 번씩 생각이 나는 거 같아요. 가끔씩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들을 하다보면 부모님이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거 같아요. 평상시에는 많이 생각 안 나거든요. 그럴 때 어머니랑 아버지가 좀 생각이 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하시다 보면 이렇게 계란물 남잖아요. 이런 거는 버리지 마시고 아까 준비해뒀던 다른 전에다가 좀 섞어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버리지 마세요. 특히 저는 지금 오일 자체도 지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이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좋은 오일을 사용해 가지고 조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식용유나 카놀라요 생각보다 그런 것들은 좋은 기름이 아니라서 되도록이면 이런 거 하실 때도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우선 새송이버섯은 완성이 됐고요. 기름을 좀 더 추가하시고요. 이번에는 준비해 두었던 마타리 새송이버섯 갓이랑 섞어 놓은 거죠. 이거 붙여 볼게요. 한 숟가락 이렇게 떠 가지고 이렇게 깨지지 않게 살살 붙여주세요. 너무 두꺼우면 또 안 입으니까 물을 안 넣기 때문에 좀 깨질 수 있으니까 너무 퍼트리지는 마시고 음 색깔이 예쁘네요. 알록달록 색깔이 진짜 예쁘네요. 홍고추가 들어가서 이런 마타리 버섯 같은 경우는 가성비도 되게 좋지만 우리 몸에도 되게 좋은 게 면역력도 강화해지고 항암효과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특히나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해 가지고 체내에 해로운 바이러스나 세균을 억제하는 보험을 주고 칼로리도 낮으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아요. 다이어트 하는 데도 좋은데 여기다가 식용유 넣고 구워버리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다른 게임이 됩니다. 꼭 좋은 올리브오일 쓰세요. 살아래 들기름을 쓰시던가요. 아 맛있는 냄새 약간 노릇노릇하게 튀기듯이 저는 노릇노릇하게 튀기듯이 하는 게 맛있습니다. 누르지 마시고요. 전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겉모습이 약간 노릇노릇하게 튀기듯이 익혀주시는 게 맛있어요. 전 약간 고소한 향을 내면서 맛있어집니다. 보시면 엄청 갈색빛이죠. 다 익은 전들은 건져주시고요. 이렇게 아마 이 전은 뭘 찍어 드시지 않아도 간이 딱 맞을 거예요. 밥하고 드셔도 좋고 야 이게 색깔이 진짜 너무너무 잘나왔는데 그죠? 엄청 바삭바삭한 떨어진 것들 이렇게 분리된 것들은 붓는다만의 특권이죠. 이렇게 떨어진 것들 먹을 수 있는 건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와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바로 구워서 먹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요 음 맛있어 음 진짜 맛있다 야 형 진짜 앞에 있는 누구한테 해주는 상황이면 자랑하고 싶은 맛인데 지금 앞에 아무도 없네요 근데 이 전 하실 때는 약간 서로 덜 붙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아래 한 면을 다 익힌 다음에 뒤집어 주시는 게 팁이에요 너무 섣부르게 하시면 버섯 볶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단해졌을 때 뒤집으시면 돼요 전 익히실 때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익히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전의 풍미도 깊어지고 진짜 맛있어 집니다 여그 타게 그냥 익히시는 게 음 너무 맛있겠죠 색깔이 정말 노릇노릇노릇하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마탈이랑 새송이버섯 전까지 지금 됐고요 이제 살짝 열이 올라왔으면 하나씩 기름 튀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항상 하세요 이런거 노타가 기름 뜰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전에는 돼지고유까지 좀 들어가서 맛이 좀 풍부하게 아우 저음전에 저 촬영하다가 후라이팬이 떨어져 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어우 큰일 날 뻔 했어요 얼마나 맛있는 요리가 나오려고 이렇게 해프닝을 주는지 모르겠네요 셀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음 명절 느낌 나네요 진짜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음 저도 정말 그게 참 걱정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요리를 알려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의 책임감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마트도 가보고 전통시장도 갔다가 뭐 인터넷도 찾아보면서 재료가격들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부담스럽지 않는 가격들을 가지고 있는 재료 찾아가지고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정말 이렇게 2만원도 안 되는 재료로 가지고 세 가지 전을 한 번에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들로 저만의 노하우로 많이 알려 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근데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또 나쁜건 최대한 더 적게 들어가려고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레시피 작업할 때 얘도 기대 많이 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만드시다가 잘 모르시겠으면 영상 아래쪽에 댓글에 달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자주 앞뒤로 뒤집어 버리시면 이거 다 깨져 버릴 수 있으니까 약불에 천천히 익혀가지고 기선을 보면 살짝 갈색빛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뒤집으시면 돼요 뒤집으실 때도 이렇게 평평한 뒤집개 같은 거 스패츌러 가지고 뒤집으시는 게 좋죠 평평한 걸로 뒤집어 주시면 잘 뒤집어져요 이런 것들까지 왜 알려주나 라고 하실 텐데 제 채널 댓글 다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요리를 하나도 못하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이 채널의 구독자이기 때문에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이걸 같이 보고 있구나 하고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요리를 못 벗어나시는 분들은 잘 보고 연습 많이 하시고요 색깔이 이뻐요 지금 그죠 얘 같은 경우 정말 갈색비 잘 나왔고요 이렇게 좀 요리할 때 잘 나오면 기분이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좋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이거 정말 찐이다 찐 야 이거 고기 팽이버섯 정말 여러 가지가 들어간 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맛있고요 정말 담백하고 식감이 너무 좋고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도 안 짜요 간이 안 짜서 너무 좋아요 이거 혹시 너무 간 세게 드시는 분들은 원래 레시피 보다 소금 두 꼬집 정도 더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될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이 딱 좋은 거 같거든요 야 이것도 해 드시고 행복하게 해 드실 생각하시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오늘도 레시피를 짜는 보람이 있어요 이럴 때 네 여러분 오늘은 명절을 맞이해서 가성비 좋은 버섯 세 가지 마타리 버섯 팽이버섯 그리고 새송이버섯까지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각 버섯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간단하지만 영양가 높은 전을 완성했습니다 이 마타리 버섯 같은 경우는 감칠맛이 뛰어나고 요리의 깊은 맛을 더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 팽이버섯은 아시다시피 아삭하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새송이버섯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부한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서 장어 가게도 되게 좋고 쫄깃한 식감으로 정말 최고인 버섯인 거죠 오늘 만든 전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 뿐만 아니라 평소 반찬으로도 정말 좋을 겁니다 딱히 반찬을 해 드실 게 없으시면 마트에 가셔가지고 가성비 좋은 버섯이랑 간단한 야채만 구매해 오셔가지고요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친한 사람들과 함께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손님을 초대하는 자리나 간단한 파티에서 이전을 내놓게 되면 굉장히 큰 호응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좋은 레시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오늘 이 레시피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 좋은 레시피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소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맛있고 더 특별한 요리를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한 식탁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명절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여기까지 로빈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